수중 판타지 세상을 놀라게 하는 초대형 동물 베스트 3 1. 만타가오리 만타가오리는 대형 점액 동물로 6미터나 되는 폭이 큰 날개 모양의 지느러미를 펼치고 물속에서 우아하게 움직이는 모습으로 다이버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2. 개복치 개복치는 1.8미터에 이르는 긴 몸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물고기로 열대 및 온대 지역의 바다에서 발견됩니다. 그들은 무리를 지어다니며 빠른 속도로 수영하고 다이빙 지역에서 종종 스쿠버 다이버들이 지나다니는 공간을 가로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3. 고래상어 고래상어는 약 18미터까지 자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어류로 대부분의 시간을 따뜻한 해양지역에서 보냅니다. 그들은 온순하며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오기도 하는데 많은 다이버들이 이 아름다운 동물과 함께 수중 경험을 즐기곤 합니다.